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오마이리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 아니에요 내가 다 봤어 백수라 너가 훔치는 거 아니야 너가 훔쳐간 거잖아 이게 어디서 누명이야 내가 훔쳐간 거 아니라고 다들 조용 조용 둘 다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니까 판결이 날 때까지 다들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 아 정말 내가 훔쳐간 거 아닌데 백수라 착한 척 하더니 탕으로 상품권 훔쳐갔냐 어쩐지 뭘 가져가더라 아니야 나 가져간 적 없어 그럼 뭘 가져간 거야 내가 분명히 봤다고 너가 가져간 거 나는 비키가 준 쪽지를 가져간 거 뿐이었어 박세인 너야말로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드는데 너가 그런 거 아니야? 마피아 게임 같군요 과연 범인은 누구일지 오키님들도 댓글로 맞춰보세요 내 이름 적지마 내 이름 적지마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어휴 힘들어 당 떨린다 누나 힘들지 난 알아 누나가 아니라는 거 나 정말 아니야 억울해 맞아 누나 조금만 기다려줘 억울함을 풀어줄게 누나 이거 이거 혼합탕으로? 어 누나 마침 오늘 경찰 급식에 탕후루가 나왔어 자 누나 이거 먹어 나한테 이렇게 귀한 걸 줘도 돼? 응 내가 두 개 받아왔어 우와 고마워 리오나 잘 먹을게 그럼 혼합탕으로를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딸기 뭐야 혼합탕으로 먹잖아 맛있겠잖아 어? 플루베리 귤 아아 부러워 너무 맛있다 야 맛있게 야 호래온 너 왜 차별해 아 깜짝이야 엄마 박세희 누나 누구는 어 맛있는 홍합탕으로 주면서 왜 나는 아무것도 안 줘 아 그게 차별하지 말고 좀 나한테도 탕후루를 달라고 휴 알겠어 탕후루 내가 가져올게 진작 그럴 것이지 형 자 박세희 누나 여기 탕후루 뭐야 이건 브로콜리 탕후루 이거 밖에 안 남았대 그래도 몸에 좋은 거니까 누나 이거 먹어 탕후루는 탕후루인데 브로콜리잖아 브로콜리라니 야 백설아 너 내가 브로콜리 탕후루 받았다고 쌤통이라고 생각했지 아니 너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진짜 왜 나한테는 브로콜리인거야 진짜 왜 나한테는 브로콜리인거야 극혐이야 너무 열받는다 나는 브로콜리를 먹었는데 쟤는 맛있는 홍합탕으로를 먹다니 너무 심술난다 바퀴벌레까지 어딜 기어다녀 어때 나의 맨손으로 바퀴벌레 잡는 실력이 이걸로 백설아를 놀래켜줘야지 멀리 가라 뭐이뭐이 가라 저 멀리 가라 바퀴벌레 이야 백설아 바퀴벌레다 바퀴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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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! 급식이야! 아 진짜 싫어! 진짜 싫어! 오! 바퀴벌레 무섭지? 징그럽지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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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! 설아 누나! 무슨 일이야? 저기 바퀴벌레가! 바퀴벌레! 이런! 내가 잡아줄게! 누나 내가 잡았어 한 손으로 바퀴벌레를 쳤다니 대단히 리오나 뭘 다 하는 거지 뭐야 대체 바퀴벌레를 넣어줬더니 연애를 하고 있잖아 꼴 베기 싫어 저게 뭐야 열쇠잖아 누나 이거 봐라 보리온 경찰 허술하게 저기다가 버젓이 열쇠를 올려놓다니 좋았어 졸리다 오리온이 차는 틈을 타서 저 열쇠를 가져온 다음 이 과목에서 탈출할 거야 오리온은 차고 팩스라도 차고 있다 이때 나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룰루 추워 진짜 이제 겨울이 되려나 보다 오잉 저게 뭐지 탕으로 상품권 탕으로 먹을 수 있는 상품권인가 봐 완전 운 좋아 길을 걷다가 바람에 날라온 상품권을 줬다니 와 완전 운 좋아 오리온한테 전화해서 오늘 탕으로 먹자고 해야지 전화하기 좀만 더 좀만 더 헐 걸렸다 헐 아 어 어 오박해 누나 왜 어 비키다 뭐 상품권을 주었다고 어디서 탕으로 상품권 어 알겠어 이리로 와줘 그 상품권이 뭔지 확인해야 돼 어 악마 박세 누나 뭐해 딱 걸렸잖아 지금 탈옥하려는 거야 한번 열리나 안 열리나 테스트해본 거야 뭐라고 탈옥범이다 야 다록 시도했다 키오 비키 오 박세 눈아 비키야 어 설아야 무슨 일이야 너가 주운게 진짜 탕후루 상품권이야 응 봐봐 탕후루 상품권 짜잔 탕후루 상품권 주었지 내가 진짜잖아 와 진짜 다행이다 왜 그럼 결국엔 바람에 날려서 탕후루 상품권이 사라졌던 거고 박사라 박씨 누나는 범인이 아니었네요 휴 다행이다 맞지 나 범인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내 이름 적은 오키들 그런 건 잘못된 수사야 컷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그럼 이 탕후루 상품권은 못 쓰는 거야? 응 아쉽게도 진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해 그렇구나 아 좋다고 말았네 그렇지만 오늘 경찰 급식에 탕후루가 많이 나오지 내가 엄청나게 많이 가져올게 우와 신났다 탕후루 자 여기 하나씩 봐두세요 우와 탕후루다 신났잖아 으으으으으 그럼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음 제 acquaintNow 탕후루를 먹어보자니 에허 딸이 4 9 다 먹었죠? 다들 맛있게 먹었죠? 둘 다 무혐의를 받으셨으니 둘 다 감옥에서 이제 나오세요! 좋아! 좋아! 다행이다! 좋아 오늘도 신나게! 감옥에서 타물어먹기! 대 성공!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한계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난 날 수 있어 우리는 날 수 있어 다행이다! 다행이다!